캠핑 캠핑은 정신건강에 많은 장점이 있으며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세요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건 두렵다? 그렇다면 더 무서운 동물을 추억하면 됩니다 같은 동물인줄 알고 절대 건들지 않을 겁니다 으으음을.. 아어어어 seems Electra 야요요! 야여 Savirie 너 이름이 뭐니? 뼈 그릇처럼 야생미 가득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지렁이를 무서워한다면 가방에서 원금 투디를 꺼낸다.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지렁이 정말 쨍! 참 쉽죠?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이 없다?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이 없다. 똥을 하나 준비한다. 그 위에 변기 커버를 올린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넣어준 후에 온전히 남았을 위한 시간을 즐겨라. 와우! 가우! 가땜! 어우 야. 손을 씻고 싶은데 씻을 곳이 없다면? 어우 집집해. 밭병을 하나 준비해서 칼집을 내준다. 빨대를 하나 꽂아준 후에 물을 가득 저어주면 끝!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캠핑을 즐기세요. 갑자기 물상을 당한다면? 너~~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fotograf! 티셔츠를 주섬주섬 꺼낸다 티셔츠가 손을 고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티셔츠에 얼굴을 넣고 다친 팔을 넣으면 집스 완료 필요하다면 의사와 쌍담 마세요 디딩딩딩 딩고